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정부 관리들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수분들이 의대생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명분도 안 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의대 교수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다.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참 그런 게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내 입에서 자주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꼰대들은 모르는 겁니다. 꼰대들은. 의대 교수분들이 설령 의과대학 학생들을 설득할 수가 있으면 명분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들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의과대학 교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막막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제자들한테 국식 여러분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근거가 없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근거 없이 국식 응시해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갖가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 써잘데기 없는 일이란 겁니다. 유급이 되는데 무슨 법니까 집단 유급을 막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학년이 완전히 비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3천 명 의사 공급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턴이 중지가 될 것이 전공의가 중지가 될 것이고 전문의가 중지를 줄줄이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의대생 국시 보이콧에 손을 놓은 교수들 설득 못합니다. 개인 선택입니다. 교수들 수수방관 그럼 수수방관 안 하면 교수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시험 보라고 할 겁니까. 시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면 설득의 설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용수 성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선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의 국시영신은 물론 올해 수업 복귀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3천 명이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름도 3천 명 정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한 학년이 그냥 전체가 다 비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진짜 알고는 맨정신으로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학년이 다 비는 겁니다. 한 학년이 전체가 유급이 되고 국시가 여러분들 치료지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공급이 안 되고 인턴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의료 현장에 있는 교수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납득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아마 보건복지부 실장이나 박민수 차관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분께서 책임감을 깊게 여러분들 인정하셔서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집단 유급도 금지해 주시고 국가고시도 여러분들 치르도록 협조 요망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시면 각 의대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대화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국시의 응시나 수업 복귀 등을 위한 설득은 이루어지지 않고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득 말도 꺼낼 수가 없는 부끄러워서 서울대 의대는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대표와 매주 만나고 있지만 올해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재확인 수준에 거쳤다. 지금 또 젊은 세대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시험 준비를 준비 못했는데 국가고시 봐라 이야기 못합니다. 휴학 여러분 이미 다 휴학계 내고 1학기 수업 다 못 들었는데 봐줄 테니까 내년 또 여러분 집 그냥 휴학만 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맨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의 교육부 장관이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도 60년대 그 아마 1960년생 전울 겁니다. 인생들 다 어떻게 살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조기용 씨도 마찬가지고 박민수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해 불가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글을 오래 썼기 때문에 언어를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지함과 무도함과 그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그 불통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난갑한 것은 그 고집의 종착력 그 불통의 여러분들 뭐죠? 귀결점 그 완악함의 미래 그게 여러분들 본인의 생명주라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하는데 그냥 뭉개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당신 내려가라. 그냥 집에 가라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회비의 비대위원장은 국시 응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상황 변동은 딱히 없습니다. 학생들은 올해는 당연히 휴학이고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귀한 시간을 전부 다 빼앗은 겁니다. 기성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완장을 찬 여름 권력자들이 대한민국의 완장을 찬 여름 꼰대들이 이 전공이더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천여 명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의 그 젊고 젊은 귀한 날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압수한 겁니다. 의대생들은 올해는 사실상 휴학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정해졌다. 집단 행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정부 방침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사 규정을 받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휴학 못 막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휴학이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1960년 전후한 대한민국의 꼰대에 완장 찬 사람들은 합법적 절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 중에 안 한 겁니다. 제 연배 사람들이 독재와 이름 맞서 가지고 민주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어쩌면 절차적 정당성 합법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뭡니까? 무도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런지를 나는 본 겁니다. 이번만 본 게 아니고 선거를 공정성을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후기 조선이 딱 적합합니다. 다들 여러분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지만 정신구조는 거의 후기 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 안 까 명령 진로 유지 명령 사직서 이름 처리 금지 명령 사직서 이름 적시 수리 명령 이런 식으로 다 매사를 당한 겁니다. 학을 져도 땐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학생들한테 공부 안 했는데 국시바 필요하면 이렇게 하죠. 의대생 국시 접수행정명령 의대생 국시 응시명령 의대생 국시 통과명령 이렇게 고대의대 교수분 말씀하시는 거 보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무슨 시험을 치냐는 게 학생들 반응이고 교수 입장에 시험 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수가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고대 의대 교수다. 평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학생 단계 시험치라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꼰대들은 가능할 거예요. 때가 묻은 제 연배 이름 때가 묻은 사람은 상황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국시 올려준다고 하더라. 국시 시험치고 그냥 대충 졸업하자 우리 세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때가 묻었으니까. 때가 묻으니까 선거 부정도 저지르고 덮고 뵐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런 죄를 때려 35년 먹이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세대지 않습니까 내 세대.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 세대는 어떻습니까. 없는 죄 여러분들 덮을 수 있고 없는 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 덮을 수 있고 있는 죄 여러분들 이스터너가 부풀려 여러분들 30년 40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친다 공부 안 했는데 다음 학년으로 여러분들 진급한다 너무나 부패한 나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1960년대 출신들 운동권에 많이 포함된 사람들이 너무나 나라를 혼탁하게 만든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시험을 치라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겠냐. 원서 접수 일정이 26일까지니까 3천 명 규모로 배출되는 신규 의사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걸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도 소개드렸던 김홍식 원장님 배산메디칼 내과의 원장이시고 30년간 내과 개업이로 여러분들 필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김홍식 원장님이 의대생 국시 여러분들 거부 국시를 치룰 수 없는 게 뭘 뜻하는지를 글을 적은 겁니다. 국시 거부와 전공이 미복귀는 비극의 서막일 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되면 의대생 국시 거부와 전공이 미복귀는 의료 파국의 서막일 뿐입니다. 파국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김홍식 원장께서는 비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의과대학 정원정가로 정원되어 들어올 신입생과 미복귀 의대생의 교육문제 미복귀 전공이 일어난 종합병원의 부도문제 지방의과대학을 중심화한 의대 교수들의 이탈 문제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번아웃 탈진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는 윤 대통령께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의료 파국 여러분들의 현상들을 종합병원 부도문제, 의대 교수들의 이탈 문제, 필수 의료과 전문의들의 탈진 문제,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응급실 폐쇄 문제, 의사들에게 발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창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전 혐의라 통보도 없이 2월 6일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가를 발표하고 무조건 증가된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고 못박아서 윤 대통령에서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의사들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너무 본인 자신이 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뤘으니까 피의자는 뭡니까? 밀폐된 공간에 자기 지시를 다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의식구조가 지금 비용을 지르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윤 대통령 몰랐던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 제가 서 보게 되면 이걸 알았으면 절대 이게 뭡니까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 우습게 본 겁니다.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냥 증권인만 때려잡으면 3주에 4주 정도 진압작전이 성공할 걸 본 겁니다. 그 3주 4주가 지나고 나서 6개월째 접어든 겁니다.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의로 파탄은 다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가 있고 본인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될 수 있고 친인증이 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탈본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는 말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사회는 의사들에게 너무한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의사들이 발언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야 됐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들 완장찬 여름 권력을 진 사람들의 정신구조는 실로 저도 여러분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제가 이번 대한민국의 의로사태에서 분격한 것은 특정 직역을 택해 가지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그 집단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강제력을 남발한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나라가 자유국가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의사가 죽을 죄를 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면 죽은 죄를 절대 짓지 않고 뭡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온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장시간 노동을 노력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전부를 속죄한으로 삼아가 여러분들 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제를 동원해서 특정 지역을 여러분들 공격하고 국민들 산동하고 이런 동원을 해 가지고 욕지구를 부들고 여러분들 돌판매를 던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 입에서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지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조선 사람을 이번에 본 겁니다. 한반도 반쪽 남쪽에 사는 조선 사람을 봤지 나는 그 사람들이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관직들이 대거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이 실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집과 아둔함에 이 사회는 의사들 욕만 할 줄 알았지 사건을 일으킨 정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의사들의 직역과 전문가 선택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할 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는 더욱 시가 마르고 정부 간섭이 적은 분야로 더 몰려갈 것입니다.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고 의료에 대해 무지한 대통령이 엉터리 oecd 통계를 덜 먹이고 고집을 피우며 의료의 물꼬로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봉사 희생이란 말로 의사들의 회유하기는 이제 걸러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들에게 지불한 대가만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묵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 이런 변화를 이제 와가지고 의사들이 깨어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배 의사들이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쫓겨나고도 오랫동안 의료는 절름발의가 될 것이지만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장하게 글을 써셨네요. 웃을 수밖에 없네요. 이제 좋은 시대는 간 겁니다. 좋은 날은 봄날은 가버린 거죠. 이제는 의사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가 이 땅에 구현될 거죠. 구현되는데 분명한 것은 필수 의료가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생명을 다루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중증을 맞더라도 즉시의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걸 수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일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가고 나면 여기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이 소위 김홍식 원장께 쓰신 글을 읽고 몇 분이 글을 남긴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의료를 단독 업종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마치 막장 노과다 대체하듯이 말입니다. 아무나 데려와서 연속 가능하고 시스템이 망가져도 갱도가 내려앉은 것 마냥 한 달 내내 정상 운영 가능하고 생각하는 어중이떠중이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의 참모들이 의료를 단순히 생각하고 고집대로 전문직 집단을 짓밟은 대가를 우리 모두가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게 억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았을 사람들은 다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책임지 아들의 사람들은 다 연금받으며 재청감도 없이 살 거고 우리 앞으로 올 미래 세대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연 대통령 연배가 되면 1960년 출신들이니까 올해 64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64세 정도가 되면 많이 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960년 생들은 나라가 한참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참 많이 누린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외국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세대의 희생과 헌신이의 이 정도가 됐으면 다음 세대의 책무감을 느끼는 것은 짐승이나 여러분들 동물이 아니면 인간이면 당연히 여기어야 될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잘 돌아가는 체제를 그렇게 많이 망가뜨린 겁니다. 선거를 완전히 망가뜨려 여러분들을 완전히 똥통에 쳐박아놓고 이제 의료체제를 여러분 다 망가뜨려 이러면 똥통에 쳐박고 원전 시스템을 여러분 다 망가뜨려 이러면 똥통에 쳐박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인기가 빨리 끝나가 겨우 지금 여러분들을 회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의 이야기죠. 나이 60대 중반이 되면 북망산을 갈 것이 언젠지는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세대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여러분들 무도한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냐의 이야기죠. 정말 연구주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예전처럼 유튜브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로 계속했으면 글을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하면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흉중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를 뭡니까 완전히 그냥 집어삼키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드는 거죠. 야 저거는 어마어마 멘탈을 갖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을 보면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 사람은 절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다음 세대가 연속이 된다는 것이 그게 삶이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도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고 지금처럼 재연배면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은 아들볼 연배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